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여긴 어디? 난 누구? 진짜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구조물은 그럴듯하니 다 멋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지? 불꽃 노래를 좀 하던가 제대로 저쪽에서는 사적 불꽃놀이 사부적 사부적한 근데 상당히 분위기는 있어 보이는 분위기만 있는 러브 리버라서 조용히 사랑할 사람들만 오는건가? 나는 혼자 왔는데 구글 맵의 역설? 구글 맵 패러독스? 그 이름 붙여야 될까요? 저기가 저쪽이 바로 The Heart of Love River 였어요. 그나저나 사람들도 저쪽 반대편으로 가더라고 뭐지? 저쪽으로 가는거는? 저쪽에 뭐가 있나? 아무도 이쪽으로 안와 남아놨어 강은 여긴데 그래도 강가에 뭔가 있을거 아냐 아닌가? 아 뭐야 에이 썰렁함 바람은 부는데 후덥지근해요 아이씨 배 아프다 하하하 소소 들어갈래 하하 오늘 영 좀 하하 안 좋네 적당히 구글 맵 다시 찍어서 가야되겠다 뭐지 여기는? 그정부론 되게 고창하게 되어있는데 그쵸? 보시다시피 앞에 또 저기 보면은 밝은 불로 해서 강 위로 막 다리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입체적으로 난리도 아니예요. 사람도 있긴 있네. 강아지. 큰 강아지. 목줄하고 있다 그래도. 얘 내한테 관심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음 달라들지만 말아.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기 불로 놀이한다 사람들. 그쵸? 맞나? 아 모르겠어. 여기. 강아지들 다 데리고 와서 강아지 놀러 오는 곳인가? 강인데. 근데 그닥 그렇게 휘황찬란한. 어? 붉은 놀이는 저쪽에서 하네? 아이씨. 날도 날인지라 붉은 놀이 보러 가고 싶었는데. 강변에. 아 저기 해변에. 아 그쪽으로 갔었어야 됐구나. 음. 실수. 오늘. 여기저기서 붉은 놀이 소리 들리는데. 나만. 아 네. 제가 흡발짓의 규제입니다. 네. 삽질의 규제라고도 하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